자, 오늘은 1대1 훈련을 할 거예요. 1대1 훈련을 하는데 자기만의 강점, 잘하는 필살기! 처음에 어떻게 하시는 방법부터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돌면 나와주세요. 돌려나오고, 빠르게 해. 여기가 바로 시작! 이해하셨죠? 자, 1대1을 하는데 분명 자기만의 필살기! 자기만의 제일 자신 있는 스킬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해요. 저희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색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자기 거 필살기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블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드리블을 할 거예요. 저는 시저스보다는 좀 터치로 1대1 돌파를 많이 했던 선수여서 그래서 제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는 조금 수비를 좀 붙여놓고 붙여놓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하시면 인사이드 땅에 깊고 아웃사이드 이렇게 치시죠, 대부분. 그렇지만 저희는 그냥 바로 땅에 깊지 않고 수비 템포를 뺏어서 발라오는 거 기다렸다가 발라오는 거 보고 치거든요. 오늘 제일 조금 포인트를 두자면 자기 거를 빨리 캐치한 후 자기가 자신 있는 드리블로 1대1 돌파를 해볼게요. 필살기 하나쯤은 여기서 꼭 만들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저의 장점을 막아보겠다. 최연소 팀 팀 오케이 최초로 다 Notice 패티ализ Cameron 걸쳐 기ines 다양하게 바디 페인트 실행 준비 60그램입니다 тайmil 오! 오! 오케이! 와, 쓰리트! 쓰리트! 와! 오, 병진다. 오, 병진다. 김덜아, 오케이! 오! 우와, 마지막 발목으로 탁 넘는 거. Very good. 우리 수강생분들이 드리블을 지금 했잖아요 그죠? 드리블을 어색해요 하다보면 어색한데 수비를 밸런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후 운동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되면 몸이 쳤다가도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실자스도 본인이 볼 놓고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시간이 남을 때마다 내가 한 명을 진짜 꼭 제끼고 싶은 자기만의 규법이 있다 그러면 일단 많이 몸에 감각을 익혀 놓고 몸에 감각을 익혀 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많이 갖고 놀고 한 다음에 정식이 나왔을 때 써먹을 수 있어야지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와요 아시겠죠? 네 자 일단은 감사 인사 드려야 돼요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언제나 고알레 트레이닝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 인사 드린 거고요 구독자 여러분 또 아마추어 선수들이 많은 신청을 해 주시고 또 저희 트레이닝에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본기 훈련 또 드리볼 패스 컨트롤 이런 훈련들을 하는데 8월 달에는 또 우리 김영일 감독님이 특별한 걸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감독님? 저는 몸의 밸런스와 스피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을 준비하겠습니다 우와! 밸런스랑 스피드를 변화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와! 빨리 신청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무리뉴 감독님 뭘 준비하셨죠? 저는 1대1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1대1 향상을 시키시면은 쉿! 쉿! 거기까지 거기까지? 오케이! 좋아 좋아 굉장히 유익한 8월 달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8월 달 후반은 고알레와 함께? 고알레와 함께 8월 달에 축구하실 준비 되셨나요? 되셨나요? 8월 달은 저희 고알레 트레이닝에서 만나요 레츠 기릿! 오케이! 자 우리는 그럼 원큐? 방학이 없고